경북 안동불교 청년회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봉사에 나섰습니다. 안동불교 청년회는 경북 안동시 남후면 지역 홀몸 어르신댁을 찾아가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회 회원 20여 명은 재능기부에 나선 봉사자들과 함께 도배와 장판, 단열작업 등을 통해 어르신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재능기부에 경북건설기능사협동조합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동불교 청년회는 4년 전 결성돼 연탄나눔과 김장봉사,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